안녕하세요. 책데이트 시간입니다. 오늘은 제 책상 위에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필기구두를 정리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생긴 사물함을 3개나 사왔습니다.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가는 동안 어떻게 정리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. 이렇게 한 단에 3개의 정리함이 있는데요. 이런 것을 3개를 사서 쌓아올린 것입니다. 그런데 뚜껑이 너무 쉽게 열려요. 그래서 저는 이곳에 본드를 칠했습니다. 내 귀퉁이에 본드를 이렇게 칠하고요. 꽉꽉 눌러서 뚜껑을 덮도록 하겠습니다. 목공용 본드를 붙였습니다. 이거밖에 집에 없더라고요. 그런 다음에 이렇게 꾹꾹 양 귀퉁이를 눌러서 고정시켜 주었고요. 이렇게 세 단을 쌓은 다음에 필기구 이름을 마스킹 테이프로 붙여서 이렇게 하나하나 인쇄를 한 다음에 붙였습니다. 이거는 가는 색연필이고요. 네임펜이고요. 네임펜 옆에 있는 색연필도 아직 깎지 못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사인펜이고요. 색색깔의 사인펜이고요. 이거는 연필인데요. 이 밑에도 연필이 헬마를 했어야 하고 뭐 이것도요. 피치제랄드 연필하고 셜록홈즈도 있고요. 또 여기다가 마스킹 테이프를 전부 다 넣어두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요. 그러니까 정리가 아주 깨끗하게 되어서 좋았고요. 마커도 한 곳에 모아두었고요. 사인펜도 이렇게 모아두었고요. 이거는 이제 굵은 색연필이에요. 아이들이 많이 쓰는 저런 것도 한 번씩 쓸 일이 있기 때문에 해서 이렇게 9칸에 넣어두니까요.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. 저는 이제 왜 밖에서 테이크아웃 컵 해먹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넣어두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9개, 10개가 그 컵이 생연필 뭐 이런 게 담긴 컵이 쌓여 있었거든요. 그래서 자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했거든요. 한 번에 정리가 되니까 너무 좋았고요. 이 스티커도 샀습니다. 하트 스티커. 이 마스킹 테이프도 너무나 마음에 들고요. 노란색에 꽃그림이 그려져 있어서요. 마음에 들어서 또 구입을 했습니다. 이거는 이제 그때 굿즈 상품으로 책 사면서 굿즈 상품으로 받은 건데요. 여기다가는 이제 제가 붙이고 싶은 스티커들만 모아두었습니다. 괜찮죠? 스티커들만 이렇게 넓은 상자에 모아두니까요. 꺼냈을 때 편한 점이 있어요. 이 하트 스티커는요. 몇 장이지? 아홉 장인가? 여덟 장인가 들어가 있어서요. 아주 양이 많아요. 그리고 디자인도 예쁘고요.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제 서랍에 한 번 넣어보겠습니다. 책장에 있는 그 한 귀퉁이에 이렇게 넣어두고 쓰니까요. 너무 편하고 정리가 되어서요. 기분도 좋고요. 여러분도 책상 위에 좀 신경이 거슬린다 싶은 것들은 한 번 이렇게 정리함을 사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. 기분이 상쾌하고요. 사용하는데도 굉장히 편리합니다. 이래서 한 번씩 정리하라고 하나 봐요.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